자 발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발림하고 그 다음 가락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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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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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어요. 다시 한번 시작! 공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따궁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공궁궁궁궁궁궁궁따궁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보겠습니다. 공궁궁궁 여기까지 시작! 공궁궁궁궁 자..위에서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빼서 paths 많이 마시고 다시 시작! 공궁궁궁궁궁궁 공궁궁궁궁 다시 시작!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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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딱을 집어넣으셔서 다시 시작! 자 그러면 궁궁궁딱궁만 해볼게요 그냥 궁궁궁 다시 시 아 다시요! 나중엔 할게요 자 여러분 처음에 궁궁 궁궁 궁궁은 동궁 동궁궁궁궁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손바닥이 하늘로 안쪽 잠시만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열차가 어디로 가야되요? 오른쪽 끝으로 가야되요. 보세요. 자 싱구. 싱구하는 그대로 잡아당기세요. 장본체를 스치면서 들어가야되겠죠? 그렇죠. 다시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려. 장본체를 이렇게 끌어져요. 다시 시작. 그렇죠. 한바퀴 말이나 두번 돌리게 될께요. 다시 시작. 그렇죠. 곰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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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오징어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천히 시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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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기 어디있어요? 어디있는지 감으면 좋겠어요 다시 천천히 다시 시작 강구 강구 잠깐만요 강구를 한 게 잠깐만 보세요 영궁하고 손을 옆에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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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 Got no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까면서 과바라 r 2 그리고 방법 예 장부가 가운드에 있기 때문에 장부 쏘인 겁니다 왼바드 집어넣어 왼바드 다시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 다음에 궁궁궁당 조사할게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밀고 당겨 밀고 두고 밀고 감고 당기고 두고 감고니까 당기고 당기고 두고 당기고 두고 당기고 두고 감고 닥칠 닥칠 그 다음에 짱 정 짠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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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거를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할렉스 자세를 알려줘 이쪽밖에 먼저 자세 연습을 해 당연히 필요해서 모르겠어요 야! 나신다 쌤! 쌤! 쌤 그런 거 아니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쌤 콩 콩 콩 콩 콩 딱 딱 하나 둘 둘 둘 그러니까 이상 이렇게 있다가 이거를 바로 잡아서 여기다 쌤 쌤 쌤 쌤 쌤 이것만 연습 한번 해봐요 모두 다 같이 그래 이게 지금 아이씨 자아 이 노란색을 준비시장 더 뭐 고고 거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Gro키는 이야기 그럴 Primary 마지막에 이러면서 배울 때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팔을 뽑아서 한번 휑 celular 다시 시작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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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덩붕붕붕 그렇죠. 다시 시작 덩붕붕붕 덩붕붕붕 그렇죠. 시작 덩붕붕붕붕 그렇죠. 다시 시작 덩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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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괜찮아요 어 다시요! 시작! 엘린이 어떻게 나올거지? 이거는 제사전이 아닙니다! 아니야... 해보게스! 같이! 네! 실시로만 줘! 해보게스! 전철이! 시작! 다... 방... 방... 잠깐만요! 어디가! 어디가! 엘렸어요! 다 находится, 다! 되게 몰래! 지금... 아 그러니까, 담배! 제사전이 지금 담배! 자, 지금 담배! 한 번 해봐 한 열 번 하세요 좀 인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재주를 너무 학생들이 해야지 우리가 익히질 못해서 다음보세요 자 한번 오른손을 잘 보세요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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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할때 싹 아이가 보세요 이렇게 쳐야지 그렇지 이거밖에 안 돼 다시 합니다 다시 동 동 동 동 동 동 그니까 미는거죠? 네, 손을 들고 그다음에 당기고 네, 당기고 장! 뭐를 그려야 돼요? 뭐를 그려? 잠깐, 목을 이렇게 기울여서 다시 마시고요 네, 여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동동동 잠깐만요 지금 왜 손이 꼬이냐 하면 제가 항상 처음에 얘기했죠? 채 표현한 테두리가 자기 가운데 있어야 채는 여기서 돌을 보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채 손이 꼬인단 말이죠 보세요 꽁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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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이 그렇죠? 선생님이 미는거 좋아냐? 땡기는거 좋아냐? 금방 했잖아요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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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어 혼자서 따라와. 자. 이다다 빨리. 그다음에. 원글띠. 어디라세요? 선생님한테 대단히 좀. 지금 봐. 이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리지 넘어가지 말고 이 안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안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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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했다가 잡으셨다가 이렇게 짰다가 휙! 그렇지! 그거에요! 네! 자, 그리고 휙! 자! 돌아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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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휙! 하하하 궁궁궁따궁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다 안되시는거 아닙니까 다시! 동궁궁궁 이렇게 늦으면 안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동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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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다 한 장단씩 밖에 안나가요. 그 다음에 발림도 한 장단씩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동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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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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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두 번 이거 갖다가 다시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인사고요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하고 시작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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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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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